일본 호쿠시마 원전 오염소 방류 우려로 국내 천일염이 품귀 현상을 빚자 정부가 시중 공급 물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.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어제 천일염 생산과 유통, 가공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당부했습니다. 송 차관은 천일염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 가격으로 손쉽게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출하 시점을 당기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습니다. 또 가격 안정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일정 물량을 수매한 뒤 소비자에게 최대 30%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정부는 이달 들어서 천일염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10만 톤에 이르는 해소금도 다음 달 본격 출하를 앞두고 있어서 공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완자 Chou rumor 4 5 5 5 감사합니다.